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동목이라고요. 내 사람이 진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하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더욱 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하하호호 웃으며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 속도도 있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사람으로 부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모두 성적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름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나도 이렇게 상대방도 이럴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트러블이 날 확률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사셔야 합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키워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기도 하지요.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입니다. 존중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 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하지요.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호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힘이 날 수 있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동목이라고요. 내 사람이 진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하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하하호호 웃으며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 속도도 있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사람으로 부어도 되는 사람입니다.